그럼 고언이는 앨범이 나왔을때 뭘 하고 있었죠? 저는 슈퍼언니처럼 또 리버언니랑 같이 왔어요 리버언니가 발매의 운정인거 봐요 그래서 저는 사진으로 처음 만나뵀잖아요 그래서 뭔가 움직이면 고언이를 보고 싶다 이런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로 처음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자 많이 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한번 움직여볼까요? 움직이다! 움직이다! 네 그래서 뮤직비디오에서 뮤직비디오가 나오니까 진짜 리버언니랑 같이 있구나 이런 부분은 되게 신났어요 그리고 또 목표정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막 정색하고 컨셉을 괜히 막 이렇게 크겁게 해야 할 것 같은거예요 어른이 이제 근데 막 팬테로서 팬분들 만나니까 그냥 막 사르르 녹았어요 그래서 그 팬사인회에서 사인도 녹았다는 제가 봐야하는 영화에요 그거는 약간 컨셉이었어요 그래요? 그 사인 이름도 지었나 봤어요 이름이 약간 매틱사인 아아 매틱사인 네 아우 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저희 열두명 티저 담을 보셨나요? 네 저희 아 감사해요 저희 마지막 2회 마지막 멤버이자 이 날의 소녀 마지막 멤버인 올리비아 캠 이 날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떨리고 살립니다 맞아요 캠수 올리비아 캠 아 귀여워 올리비아 해 올리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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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아 사랑해 올리비아 해 올리비아 해 에 대한 히트를 살짝 드릴까요? 네 네 안돼요 안돼요 아직 조금만 안돼요 그럼 우리끼리 한 번 얘기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아 귀여워 비밀은 말이죠? 비밀은 말이죠? 어 이거 되려? 이거 되나요? 이거 되나요? 그러면 이른척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희끼리 막 아는 걸로 해요 알겠죠? 네 그 열두번째 멤버의 비밀은요 예뻐요 대박 죄송해요 네 정말 비밀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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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히트 사진 맞아요 히트 사진 전부 다 보셨나요? 네 네 오늘 자상에 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올리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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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올리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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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 보다 저희가 너무 떨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올리비아 혜랑 얘기도 많이 하고 매일매일 실물도 보고 친해졌는데 많이 부르시죠? 부르시죠? 부르시죠 아유 여러분들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같이 얘기도 하실 수 있고 만나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아유 그리고 저희 엔앤 유닛이 여러분들을 곧 찾아갑니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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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이름으로 다가갈지 다가갈지 나타날지 기대해주세요 되게 이런 황금같은 주말에 저희를 위해 막 보러와 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5월에 새로운 형태 무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공개를 할텐데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아 맞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중에 엠디를 구매하신 분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손 오 오 굉장히 많으세요 이 중에서 저희 멤버들의 사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오 오 오 제 사인 없어요 오 오 제 사인 오 오 오 오 오 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날의 소녀 지금 공개된 11명의 멤버들의 사인이 모두 적혀진 엠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손을 높게 돌려주세요 오 오 어디서요 나보다 안 보여요 어디서 어디서요 어디서요 어 아이고 너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려요 네 네 네 저 한국맥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특별한 혜택은 저희들이 이란에 소녀 티셔츠 오 와 이란에 소녀 티셔츠를 드립니다 와 어떻게 받으면 뭐죠 티셔츠를 받으려면 아까 티켓을 받으신 곳에 가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드릴 거예요 드릴 거예요 드릴 거예요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퇴장하고 온다면 비공개의 영상이 하나 더 공개되는데요 그 영상이 모르죠? 안 맞죠? 네 새로운 유닛의 영상이라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주세요 지켜봐주세요 안 가세요 지켜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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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근데 저는 그 미공개 영상을 봐보려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봤어요 그 미공개 영상을 어떤 분이 찍어서 올리셨고 어이 무슨 뭔지 정말 속상해요 당장 있으시면 저희 영상에 못 오 오 그러니까 저희 상영이에서 볼 수 있는 영상들은 상영이에서만 만나보길래요 알겠죠? 네 약속할까요? 그러면 저희 약속을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세명을 모이세요 세명 모이세요 세명 다같이 세명 아이고 이래 안 모이실네 약속을 세명이 더 키워요 그리고 시작 약속아 약속 약속과 최고를 한 번에 네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세명이서 꼭 해보세요 알겠죠? 네 안되셨네요 안 되셨네요 다시 해볼까요 시작 약속과 최고를 한 번에 네 와 진짜다 네 네 그래요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많이 사랑하구요 앞으로도 저희 이달의 소녀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가지 말까요? 네 가지마요 네 가지마요 RD- 시작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ooo